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차례 인하만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 금리를 낮췄다면서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언제든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층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총재는 기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한 번의 금리 인하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하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 외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내릴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을 둘러싸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는 등 정책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한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은이 최근 입시나 부동산, 저출생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제안들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 총재의 선출직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